이거 완전 알파벳 하나가 억가하는 게임 아니에요? 저번에 한글로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영어로, 영단어로 채팅창에 있는 알파벳 제시 단어 빨리 찾아가지고 누르면 돼요 연습게임? W 좀 돌려보면 안 들려? 에헤접드! 에헤접드! 안 돼! 거의 다 했는데 연습게임이었고요 갈게요 이제 본판이에요 시작! 아! 나 두번째! 나 두번째! 왜 이렇게 잘해! 으음! 야! 야! 아 내가 껄지였구나! 응 또 파크모 또 쿨한 척! 어 파크모 지금 속으로 부긋부글 끓고 있죠 지금? 꾸공 유성은 건드리지 말자 이상 고수다 파크모는 이긴다 자 시작! 아 왜요? 아 왜 띵거려? 아 이거 죄이네 라이힘피러 띵 아깜이 안 돼! 너 못찾겠다! 야 꾸모 꾸모 야 꾸모 야 꾸모 꾸모 이거 봐, 이거 봐! 말 걸지마 아 이거 좀 알려줘봐라 느끼리만 하냐 진짜 치사해 죽겠네 알 야 어뻐를 진짜 그냥 두들겨 맞는구만 어 근데 유성이 1등 2번이야? 어 근데 유성 외래 빨라 근데 아 유성이가 외우고 있네 야 다들 외웠지 야 소리에요 야 꿈 우리 이번에 천천히 해볼래 그럼? 그래 띵뚱땡땡띵하는거 뭐야 와인크래프트죠? 나는 왜 첫걸자를 못찾게 나 엠 찾기가 왜이렇게 힘들지? 나 엠 아직도 못찾았어 아 찾았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야 꿈 벌써 좀 한가 벌써 했어? 미친 아 꼬니 꼬니 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완성해도 돼? 아니 기다려야지 양심이 있냐? 야 파크모드 완성인데? 야 얘 마인썼다 마인 나 은근슬쩍 맛불 끝나기 기다리고 바로 눌렀어 야 같이 들이네 이거 아 겁나 못해 시작 이번에 나 진짜로 빠르다 아 나 못찾았어 오 빠르네 진짜 아 그래 그래 운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자기가 어디를 먼저 보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운빨이 있는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케 에 이거 스켈레톤 아니신 거 아시죠? 지금 중간에 단어도 하나 섞여있거든요 잘 보세요 아 어 아이 왜 아이 아랑도 타지않고 하나씩 다 눌러보고 있네 나 플린 아 유성래 에? 아 이 사람도 너무 재미없어요 시작 야 나 A까지 쳤다 그 큰일 났다 니들 야 눈이 너무 아파요 유성인 이거 오케이 와아 아 왜 D를 못찾겠냐 큰일 났다 이거 안 돼 3개의 대결 둘이 같이 야 눈이 D 야아아아아아 야 D 어딨어? 야 근데 D 찾기 힘들더라 아이 찾았다 야 저 밑에 구석탱에 있니 둘이 웃긴게 끝나고 둘이 보는데 둘 다 실까지 있고 D 찾고 있어 진짜 시작 오케이 컴파스 유성이 M 못찾을 때 바로 M 찾아주고 아니 M 어딨어 진짜 아 유튜브 꼴등이죠 룸 아 네 아니에요 P 어딨어요 P 수 이거 다 선취해 보이죠 제가 2등이고요 아 그렇지 유성님 진짜 왜 이렇게 못해요 하하하하 BUT. 하지도 못하는 게임 왜 들고 갔어요 원래 있던거 돌려줘요 아 돌려줘요 ee shamelessly 막판하자 자 10점짜리 전담 몇몇 아니 아니 마플만 10점이야 얘들아 나머지는 다 1점이야 아 리얼리얼? 야 이렇게 마플님이 압도적인 1등 가져갑니다 마플님 이건 뭐예요? 뭐야 저 혼자서 게임을 2번 해냈는데 이건 아니잖아 아 이거 맞네?